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미니의 쿠퍼 차량 준비하게 됐습니다 연식은 좀 있지만 아무래도 옵션도 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차량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해 짧은 차량이고 금액대도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미니 쿠퍼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차량 외관적인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에는 지금 HI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그릴 칠이 조금씩 바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쉽게도 좀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밑에 가니쉬 부분이랑 앞밤부 상태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본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튀김이나 찌그러진 변상 없고 앞유리에는 돌튀김 한 군데 정도는 미세하게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정도예요 측면에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 6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휠은 17인치 사제벨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크롬으로 깔끔하게 장식되어 있고 운전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에는 따로 스크래치는 거의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주유구는 지금 운전석 쪽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 후면부는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스크래치는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미니 쿠퍼 말 그대로 진짜 미니미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트렁크 크기는 거의 경차 수준의 크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상태도 깔끔한 편이고요 지금 비상 장비까지 갖춰져 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어 시트도 앞으로 폴딩이 되는 차량입니다 반대쪽 측면부에도 지금 스크래치나 흠집은 거의 없이 깔끔한 상태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니 쿠퍼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엔진 룸 열어서 엔진 룸까지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쿠퍼 차량 엔진 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연식이 조금 오래된 지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같은 경우에 라이트가 같이 본네트랑 같이 올라오는 차량입니다 웬만해서 고객님들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연식이 좀 신형 모델은 라이트가 여기 붙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차량은 이제 본네트랑 같이 열린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자체 지금 본네트도 굉장히 미니미니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엔진 룸 구성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차량 엔진 오일부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색상은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교환은 한번 제가 권장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에는 지금 냉각수통 확인되고 있는데 냉각수 색상 정상적인 색상이고요 양도 이제 적절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필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에는 이제 배터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호일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브레이크 호일 양도 충분하게 많이 남아있고요 상태도 이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냉각수통 오른쪽에 있는 스퀘어링 오일통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지금 미니 차량 이렇게 엔진 룸 한번 구성하는 데 도와드리게 되었고 이제 이 차량 엔진 소리도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에는 따로 큰 잡소음 없이 정상적인 소리로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미니 차량 엔진 룸까지 한번 안내해드리게 되었고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쿠퍼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 실내 상태는 지금 깨끗한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가죽 상태도 연식 대비해서 이 정도면 꽤 양호한 상태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찢어진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 차량이에요 이제 차량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핸들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핸들 커버는 이렇게 지금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크랙션을 여기 양쪽 버튼으로 누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리모컨은 이제 세팅 버튼이랑 전원 버튼들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랑 트립들 다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 도어는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라이트 켜고 끌 수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와이퍼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RPM 계기판이랑 속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판이 여기 핸들 앞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실제 주행거리는 11만 7천 821키로 그러니까 11만 7천 키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료 양이나 그리고 엔진 온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일 온도까지 다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따로 서브 계기판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비상 전등 버튼 여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단부에는 이제 CD 룸이랑 이제 디스플레이 플레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랑 CD 룸 이제 같이 확인이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공조기는 수동 공조기 장착되어 있고요 자 히터 먼저 틀어보고 있는데 지금 히터는 지금 따뜻하게 나와주고 있는 편이고 지금 에어컨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에어컨도 바로바로 실현해져서 공조기 상태는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 열고 잠글 수 있는 거를 지금 이 가운데에서 조작할 수 있어요 이제 약간 좀 항공기처럼 이렇게 좀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제 다 문 열고 잠글 수 있는 이제 도어락 버튼이랑 이제 안개등 전방 안개등이랑 후방 안개등 키우고 끌 수 있는 버튼들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이랑 주호석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이드 브레이크도 네 잘 채워지네요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뒷좌석은 지금 이게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일반 형인 기준으로 이제 탈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좀 좁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정도라고 하면 거의 짐칸으로 사용 많이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위쪽에는 이제 썬루프 장착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연식의 파노라마 썬루프는 거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미니 쿠퍼 차량 이제 실내 옵션 한번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해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제 미니 쿠퍼 차량 외관적인 상태랑 그리고 엔진 룸 엔진 소리 실내 옵션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연식은 2006년식이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06년 4월 20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연료는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 차량 등급은 기본형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 지금 약간 좀 밝은 색상 약간 푸른빛도 나고 약간 실버 색상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7천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성능 점검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하시고 꼼꼼하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능 점검표 확인했고요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미니 쿠퍼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니면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